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 으 더빙 해보신 분도 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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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빙한 분도 가이다 는 나는 참고로 그 거긴 데 버스 영어 더빙에 맞지 어 아 슈가 아 슈가 바람 났다 스테이지 어 어 스페이지 더비어 영어 사실 그 더빙을 하는 거랑 나레이션 아래요 성운의 어 간간히 근데 우리 부인 시아 같은 거 할 때 더빙을 하기는 했네 아저어 그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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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할 때 아 기억나요 형이랑 나 뭐지 나 진영이라 고정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그 맞춰야 되잖아요 저 후신 아니더라도 전설의 용풀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지민 씨의 이제 레전드 이제 용풀은 이라고 아 용풀은 거의 용풀은 그 자체였어요 차례하면 보여주세요 용풀 나가지 사랑해요 누나 여러분들의 더빙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필요로 하세요 아 이거 티쳐가 계신구나 티쳐 티쳐 쎈는 말 ez5aks Mic 느 아 Lives this 仔 재아 4 herumưởng 사원을 확장합니다 기간과 마이서 나dag Castember 동물농장 나원덮이林 sud 분명 아 어 모 목소리가 웹 Bears 예 revision 아 으 아마 내 목소리를 듣고 자란 세 될 것 같 esimerk neighbor 음sc TV prophyl 그 원형 짱 우어 어어 그리고 한여름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위기탈출! 넘버원! 넘버원! 그렇지! 대박이야! 넘버원! 자 그러면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방탄그룹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 돼요! 저기 구호 있습니다. 달려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달려라! 이렇게! 달려라! 방탄! 아 이 구호가 있었구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라이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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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이죠 명작! 어렸어 삼사에서 많이 나왔어! 여기에도 그 배역이 반자이, 애드, 쉰지, 스카가 누군지 알죠? 스카가 누군지 알죠? 아죠! 나쁜사자 나쁜사자 제이홉이 제가 스카에 걸어보면 되는 건가요?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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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자이는 난 정말 내가 혼자 주저주저 빠르게 말하면서도 틀리지 않을 자신있다! 진영 그런거 되게 잘하는데? 진영 그런거 되게 잘하는데? 진영 이런거 되게 잘하더라 다들 저를 안 쳐다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을게요! 눈 감고 있을게요! 쳐다본 시간도 없고 남을 쳐다볼 남을 의식할 시간도 없는게 모니터만 봐요! 화면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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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이 건데? 야 이름이 반 들어가니까 진짜 반 들어가있어! 반자이 아이들이야? 애드 여기 있는데 애드는 대사가 없어! 웃음소리만 있는데 웃음을 아주 간드러지게 웃어야 해요! 간드러지게 웃는게 어떤 느낌? 간드러지게 웃는건 남준이가 아! 저요? 바로 갔네! 바로 갔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쉰지역인데 중성적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음역대는 지민이 사실 뭐 그렇긴 한데 지민이 가자 한번! 가장 하이톤이에요! 지민이 괜찮을까?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야 떨린다! 이게 되게 떨리네요! 자 대본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오! 오! 이.. 긴장되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요! 형 뭐에요? 나 앳! 나 스카! 나 너무 많아요! 다른 직업을 보는건 신기한거 같아요! 틀어주세요! 피넛어글놈의 무파사 일주일은 앉지도 못하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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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게 웃음냐? 하하하하 애들 이렇게 웃어야 돼? 와 야 그만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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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들 두지 못해? 하하하하 와 어렵다!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해고파 죽겠어! 그래? 크롬의 사자들 말 아니었으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무심! 욕 같이 해줘야되고 우스운도 같이 표정 표정 사자들 그렇게 생각은 없진 않을까? 와 씨 너무 무거운 역할인데 큰일한다 뒤트로둬라 진신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의 형 무파사 맞아 그래 공포의 대상이지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무파사 우우우우우우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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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우리건 머저리 셋이 잘 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라든가 소리를 겉으로 내도 돼요. 이때 셋이 같이 호흡해주는. 입에 뭘 물고. 입에 잔뜩 음식이 있어요. 무빠살 죽여.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네. 아니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타이밍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 바로 슉 갑니다. 바로 슉. 바로 슉. 진지 빨리 가.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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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이거 끝나고 라이온킹 보러 갈래. 자 슉. 진지. 진짜 어떻게 하냐. 와 진짜 어렵다 야. 자 파이팅. 타기 전에 한 번으로 파이팅 하고 갈까? 달려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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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이게 약올리잖아.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 잠깐만 카트. 잠깐만 카트. 이게 나오니까 헷갈린다. 쉔지부터 갈게요. 쉔지부터. 그래서 화면을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어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만두지도 못해? 하하하하.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 들이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사자들이 그렇게 경팬 없진 않을 텐데 냄새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이 형 무파사 맞아 그랬고 공포의 대상이지 이만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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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미있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 새끼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니 정말지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고도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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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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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대박 지민이가 너무 잘하는데 내 점찌감 지민이 괜찮지 않아? 지민이 괜찮지 않아?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안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웃음냐? 그냥 그만해 그만해 그만두지 너한테?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벌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텐데 오 스카 누군가 있지? 림스는 사자나 성투하는 중이야 스카이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 공포의 대상이지 이만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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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응 매력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포비가 철철로 넘어져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저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생기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던데 정말 이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거든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이거야 이게 앞번이야 앞번 바로 그거야 맨 마지막에 하나 잡았어 바로 그거야 나 내 거 듣고 있기 너무 힘들다 전 지민이가 잘한 것 같아요 지민이 형이랑 다 난이 형도 제일 잘했어 토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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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 토이스토리 진짜 많이 봤는데 토이스토리는 되게 좋아요 토이스토리는 되게 좋아요 우디 렉스 공룡이다 공룡 공룡 자신있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버즈 한번 도전? 아니 일단 도전? 한번 해봐 그리고 우디를 그러면 우디가 어떤 캐릭터에요? 우디가 되게 명랑하고 밝고 체험관 제가 봤을 때 형이 우디 하는 게 나아요 렉스가 좀 까먹는 캐릭터 토이스토리 뭔가 재밌겠다 부셔졌어 고치려면 몇 주는 걸리겠어 아 그래서 한번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는 엔드의 방이야 난 명두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되게 부셔졌어 부셔졌어 고치려면 몇 주는 걸리겠어 고치려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즐 라이트의 항해 일지 지금 4,072년 대우선은 12장 대우선은 12장 지구로 갔던 도중 이 세상한 혹성에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왔어 안녕 나 때문에 놀러왔어? 아 그래서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내 이름은 어디 내 방이구나 어떤 얘기는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여기가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침대 말이야 이곳에 부안간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 라이트에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열기풀 시작했어 네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나의 자리니까 내 더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룰로 쓰냐 쓰나? 아니면 수리 아니면 수정 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구야 고작마 엎드려 서진아 꼼짝 꼬리야 친구 아는 승리층감 그래 앤디에는 승리층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 라이트 이어야 난 버즐 라이트 이어야 난 강화를 원한다 나 힘들었어 너무 기쁘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감사한다 보여주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출 출동 버즈가 진짜 잘해야겠다 버즈가 이거 말이 너무 많아 같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나 멀티가 안 돼가지고 어 나도 진짜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 틀리면 내가 하다가 만약에 틀렸어 그럼 언론 엔지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두 사람들도 과연 엔지가 몇 번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스탠바이 하이 부셔졌어 고치 열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에 이어 항해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이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 내 앤디의 방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내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 이직 내 우주선이 실수 다시 갈게요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부터 갑니다 윤희 형 잘 오셨어 윤희 형 나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한 거야 나 한 거야 저 완전 앤디에요 오 잘했어 슈프티야 슈프티 톤이 딱 잘 맞다 자 깼지만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를 여기에 불시작했어 그래 분명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야 난 평화를 원한다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지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아 여기 호흡해줘야지 우우 여기까지 자 준비 환영한다 감사한다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오케이 버즈라이터 뭐야? 뭐? 이거 갑자기 소리가 너무 힘들다 이거 버즈라이트 부셔졌어 고칠으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즈라이트 이어 항해 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의 불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부안간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안 펼치에 건전질서 엄두려! 누구야! 공짱마! 서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자 엔디isure장 까만 좋아 좋아 그럼 모두 올라오도 돼 난 버즈라이트 이어 야 난 평안을 원한다 흥 니가 공룡이 아니라 서술마다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시 버즈라이트 이어 출동! 우디는 정말 놀랄 정도로 립싱크를 차려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형, 의식의, 의식의 흐름이 안 나. 버즈 한번 해보고 싶다. 너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네가 버즈. 네가 버즈. 버즈 잘 할 것 같아요. 그래, 버즈. 아까 해본 거 잘 할 것 같아요. 우리 해볼게요. 네. 렉스, 렉스 지민이 한번 해. OK, 지민이, 렉스 가자. 그 후 후 후 후 후. 형, 지민이 뒤에서 1번 어딨어? 아까 고대본들? 나, 우디 호흡 엄청 어렵던데? 자, 버즈, 버즈 대본. 자, 하이! 기욕. 부셨어. 곧 치르면 몇 주는 걸리겠어. 머즐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두 중. 이상한 혹성의 불시착했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억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하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헉, 험티라. 누구야, 깜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치료. 아, 이 생명체의 흔적을 들려.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네가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깊은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아, 그렇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와, 정국이 진짜 잘한다. 정국이 진짜 잘한다. 야, 노역하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자, 여기 뒤에서 막 해줘야 된다고. 나 지금 김치 기억해. 자, 보세요. 환영한다.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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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즐라이트 그렇게 놀라야 돼, 맞아. 우와, 귀여워. 우와, 진짜 어려워. 야, 감정이 심해졌어, 시민이. 아, 근데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왜? 어.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나 귀 좀 막아줄사. 자, 둘, 둘. 잘했어. 형아, 진짜 잘했어. 너 못 볼, 나 못 볼 것 같아. 응. 부셨어. 곧 치르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즐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적으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의 불을 시착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금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이 안패원짜리 건전지를 써. 헉! 누구야? 꼼짝마. 쏘지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 챙기들라? 그래. 다, 앤 인기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야,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놀랐어, 세상에 놀랐어. 야,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이거는. 야, 됐다. 너무 잘했다. 야, 지민이가 압권이다, 야. 야! 공룡이 경상도에서 왔어,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대박이다. 점점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어, 점점. 엄청 잘한다, 진짜. 아, 그거 진짜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 해볼까?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 뭐가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주디. 주디? 네. 오케이, 주디. 닉을 그러면 누가 해볼까? 닉, 진영이 한번 하자. 아, 그래. 그리고... 진영이 한번 해. 한마디가 있는 프리실라가 있어. 프리실라? 딱 한마디 있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플래시. 자, 이거. 오케이, 플래시. 바로 한마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주디 풀네임이 홉스야, 홉스? 제이 홉스. 제이 홉스. 제이 홉스. 주디 홉스.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정국, 플래시. 네, 플래시. 네, 플래시. 자, 모니터를 해봅시다. 고고. 여러분들, 나가세요. 네,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오세요. 난 뭐, 난 즐길게. 근데 재밌겠다. 난 이 영화 보는 것만은. 플래시. 자, 주디 뒤에서부터 갑니다. 주세요. 좋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끝날 거라면서. 끝날 거라면서. 유토피아에서 뭐든 퇴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안녕,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천천히? 아, 저게 이름이 뭐지?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이랄만해요? 내가.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오늘. 오늘. 방문. 하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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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해서요. 우리가 무차.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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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D. 영삼. 이구. THD. 영삼. THD. 영삼.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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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고. 이하고. 후에. THD. 영삼. HD.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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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좋지. 나타가. 호기세계면 뭘까요? 모르. 개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세계면 뭘까요? 호기세계인. 낙하를. 임신부. 임신부. 호흡을. 호흡을 진짜 싫다. 완전 개요 완전 개요. 이거 제발 조회는 집중을. 저기. 프리실라. 오 안 돼. 오 안 돼?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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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세계인. 호기세계인. 음. 아 이거 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겹치냐. 뭐야 저거.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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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하지 말까? 귀여워. 너무 답답하지. 서비스. 호기세계인 리무즉을 타고. 저는 툰드로타운에 있어. 빨리. 저는 툰드로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사랑의 밥 쌀게. 사랑의 밥 쌀게. 어우. 너무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워? 플래시 나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노은 갑니다. 네. 조회 금방 끝낼 거라면서. 너 나무 내면은 이러니까. 갑니다. 스탠바이. 튀어. 조회 금방 끝낼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요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호수순경입니다 이럴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좀 기다려 방문 하신 먹적이 뭐죠 네 차적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뭔가요 아 29THD03 2하고 9에 THD03 H HD03 H D0이랑 3 D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저치 농담 하나 해줄까요? 안돼 안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호기 사이씨 네 좋아 이게 베스트인데 이 더빙이 할게요 안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호기 세 개면 뭘까요? 모르 모르 겠어 뭐 라고 불러 그 호기 세 개인 낙타 호기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이제 조회나 집중해 저기 잠깐 프리실라 오 왜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조금만 조금만 호기 세 개인 낙타 에 로 롸 하 아 어 여기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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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하고 싶었어 으 저는 빨리 이 결과물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제 관람하는 시간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홉스 순갱입니다 일할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응 오늘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 목적이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번호가 2구 T 뭔가요 어 2구 T H D 0 3 2구 T H D 0 3 2구 T H D 0 3 2구 T H D 0 0 3 0 2 2 3 으응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돼 안돼 조치 조 낙타가 호기세계면 뭘까요?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 그 호기세계인 낙타 호기세계인 낙타를? 임신부 하 하 하 하 하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잠깐 잠깐 프리실라 어 안돼 왜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호기세계 낙타 임산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세계인 여기 네네네네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여기 이곳 THD 영수증을 보여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에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번개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 와 야 이거 진짜 완벽하나? 와 대박이다 야 프리실라 왜그래 프리실라가 짜놨어 압권이었어 아 대박이다 이래서 항상 영화라든지 어느 거에도 하나를 뚝 따먹고 떨어지는 배역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그게 프리실라였어 퍼펙트하잖아 정말 퍼펙트하게 대박이었어 그리고 주디도 주디가 싱크가 진짜 주디가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서 정말로 출빈샷 오우 출빈샷 근데 되게 어려웠잖아 어려운 배역이라고 되게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또 막 대박이다 잘 맞췄어 여러분 모두 이렇게 조금만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완성도를 조금만 더 주면 충분히 극장판으로 걸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콜라보 가자 더빙 콜라 그 정도야? 저희 오늘 수고를 많이 했고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자 제가 외칠게요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